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진행 하시는게 좋아요 자 스캔이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왔구요 색깔은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원거랑 상당히 유사한 색깔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배경도 그렇고 제일 밝은 데가 조금 컷이 돼서 좀 걱정되긴 하네요 블랙은 뭐 어느정도 나온 것 같구요 그래서 이렇게 스캔하는 걸로 완성하시면 됩니다 이게 칼라 포지티브에요 칼라 포지티브는 블랙&화이트 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제 색깔에 대한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그렇게 조정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약간 정도 색이 이제 뭐 현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나 혹은 오랫동안 필름이 있으면서 색이 변색이 온 거거나 이런 것만 좀 잡아 주시면 됩니다 스캔 하실 때 요런 정도로 스캔 해 주시면 꽤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출발 하실 수 있어요 이걸로 완성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조금 보정해 주고 원하는 의도 내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색깔을 약간 옐로 이씨 하게도 만들 수 있고 블루 이씨 하게도 만들 수 있고 여러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컬러 네거티브 문제를 한번 해 보죠 이 컬러 네거티브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칼라를 손대야 돼요 칼라를 손대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위에 설정 다 되어 있구요 필름 스캔 장치 되어 있구요 컬러 네거티브 필름으로 설정 했구요 그 다음에 칼라는 48 비트 컬러 그 다음에 해상도는 4800 dpi 로 잡았구요 스캔 품질 고품질 그 다음에 미리보기 스캔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어떤 이미지를 선택할 건지를 결정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리보기 스캔을 지금 진행하고 있구요 미리보기 스캔이 완성이 되면 요렇게 상이 뜰 거구요 지금 제가 선택한 이미지는 요 가운데 있는게 네거티브 필름 이에요 어 요 네거티브 필름에 어떤 컷을 써 볼까요 처음 컷을 써 볼까요 처음 컷을 선택하고 그리고 확대를 해 보죠 그러면 상이 요렇게 맺히구요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이미지 영역을 잡아 주구요 테두리도 좀 나오면 관리하기 쉽다고 그랬죠 요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스캔을 뜨면 안 되죠 왜 우리는 고급 설정에 가서 자세한 조정을 할 겁니다 우리는 전문가니까요 그리고 자세한 조정을 하는 순서는 막대 그래프를 먼저 조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막대 그래프에서 양쪽 끝단을 조금 더 0하고 255로 잡아 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톤은 하늘 그 다음에 제일 어두운 블랙 요렇게 잡아 주는 거죠 지금 아마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 상태일 때는 하늘이 다 날라 갔었는데 제가 이렇게 잡아 줌으로 인해서 하늘의 디테일이 나타났죠 이게 중요해요 어 디지털로 전환한다 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아나로그 정보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취할지를 결정해 주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늘이 날라 가거나 아니면 어두운 데가 너무 어둡게 묻혀 버리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그 부분을 벗어나서 잡아서 스캔 해 줘야만 나중에 내가 뭐 톤을 뭐 어둡 그때 가서 어둡게 하고 그때 가서 밝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중요한 건 스캔할 때 이걸 해 주지 않으면 날라간 하늘의 흰색은 더 이상 디테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꺼벅게 묻혀 버린 섀도우 톤은 더 이상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톤 압축을 먼저 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톤 보정을 해 주는 건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거티브는 톤이 전반적으로 좀 플랫해지니까 콘트라스트를 조금 더 세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해 주고요 그리고 화이트 부분이 조금 저는 조금 더 살렸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칼라 칼라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지금 최근에 나온 스캐너들은 네거티브 필름의 속성을 상당히 많이 이해해서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렌지 마스킹을 꽤 잘 잡아 놨어요 그러나 여전히 색깔이 이상하고 낯선 건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하늘이 보시면 알겠지만 하늘에 약간 그린기가 좀 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아마도 저런 그린기가 껴 있는 하늘을 보신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약간 싸이안기 도는 그린 그린 이제 싸이안기라는 게 청록이거든요 청록은 그 안에 녹색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늘 색깔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거티브 필름을 스캔 했을 때 일반적으로 톤을 안 잡고 하면 대부분 저런 싸이안기가 많이 돕니다 그리고 현상의 문제거나 약품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마젠타 기가 상당히 많이 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보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보다 좀 더 정밀한 툴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녹색기가 좀 빠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녹색과 청록이 좀 빠지는 족색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요런 형태 그 다음에 청색도 조금 더 살아있는 요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어요 진홍이 마젠타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요 아까는 마젠타 요 정도 요 정도 근데 아까 슬라이드에서도 좀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기서 조종하는 색깔이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게 아주 정밀하게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거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좀 쌓아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캐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색깔이 나올지 요거는 나중에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것도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아까 잠깐 건너뛰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색조정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잡아 줄 수가 있고 혹은 이거용 스캐너용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그걸 반영해 줄 수도 있어요 요건 조금 고급 기술이긴 합니다 CMS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구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 중요한 건 여기서 색깔을 한번 조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 색깔 조정은 컬러 포지티브나 혹은 블랙앤하이트 필름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 그리고 한번 더 체크해 줘야 되고 자세히 조정을 해 줘야 된다 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톤 막대 다 조정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캔을 한번 해 봐서 결과를 보도록 하죠 지금 스캔하는 동안 밑에 이미지를 보면 이 부분 아마 확실히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린이 쫙 깔려 있죠 이거는 이 프로세스가 반영되지 않은 스캠한 원고 그 자체를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약간 뿌옇게 처리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된 부분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긴 하지만 색깔이 보시면 녹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오렌지 마스킹이라는 게 필름에 있어서 그 필름 면이 약간 오렌지 색이 돌 돌아서 이걸 그냥 반전만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오렌지의 보색에 해당하는 녹색 부분이 남아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스캔이 완료되면 완료된 스캔을 포토샵에 띄워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짜잔 이렇게 스캔이 됐습니다 아주 지저분하네요 먼지를 좀 많이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 먼지가 없는 상태에서 스캔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좀 설명하는 과정 중에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먼지도 좀 덜 불고 이렇게 덜 치웠는데 이 부분은 먼지를 잘 터시면 훨씬 손이 덜 가요 어쨌거나 이렇게 필름 스캔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스파팅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디지털 스파팅은 아날로그 스파팅 보다도 한 번만 하면 그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꼭 해주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안하셔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 잡히긴 했어요 하늘색이 그래도 파란색이 돌고요 그리고 이 차 색깔도 이 색깔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 정도로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큰 무리는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이 형태로 선택을 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스캔하는 내용들을 한번 쭉 봤어요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색관리 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미세하게 색을 잡는 것 말고도 좀 더 정밀하게 색을 잡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다시 한번 요 부분만 따로 띄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한 걸 통해서 스캔하는 기본적인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스캔을 좀 여러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면 할수록 아마 조금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실력이라는 건 결국 어디 가지 않거든요 연습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뭐 복잡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톤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톤 압축 톤 압축이라는 개념이 낯설고 생소하겠지만 톤 압축 그 다음에 톤 조정에서 중간 값이랑 콘트라스트랑 이런 거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색깔 잡아 주는 거 그래서 컬러 블랙 앤 화이트 필름은 톤 압축과 톤 조정만 해 주시면 되고요 슬라이드 필름은 톤 압축과 톤 조정을 해 주시되 색깔이 약간 틀어진 정도만 수정하는 선에서 컬러를 손 대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러 네거티브는 톤 압축 톤 조정도 중요하지만 색깔 조정은 꼭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요 부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캔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해상도 결정하는 문제 요것도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캔하는 것에 필요한 정보예요 물론 디테일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고민하고 해야 될 게 많겠지만 스캔에 대한 건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캐너에 대한 얘기도 좀 해 볼까 해요 스캐너 종류에 대한 거 스캐너는 어떤 스캐너들이 있고 각각 스캐너들의 특징이 어떤지 그리고 그 중에서 필름 스캐너에는 제일 좋은 필름 스캐너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좋은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스캔 강좌를 좀 더 반영시켜서 동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칼라 매니지먼트 CMS 라는 것들 이런 것들 이용해서 색깔을 좀 더 보정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색상 관리에 대한 거 얘기 안 했잖아요 그 칼라 매니지먼트에 대한 거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강좌들이 계속 이어줄 테니까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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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